와 나 이런 질문도 처음 들어보네 캐릭터들한테 음악에 신 뮤비의 파트가 상하지 않아 전혀 네벌 전혀 충분히 만족합니다 열 세명이기 때문에 어떤 앨범은 어떤 음악은 내가 봤다가 좀 더 많을 수 있고 누가 좀 더 많을 수 있고 중요치 않아요 사실 그건 그건 사실 방송할 때 서로가 다 각자 얼마나 잘하는데 자기 것만 잘하면 되죠